엠리엑 네, 다시가겠습니다! 영재님 틀렸죠? 오늘 하루에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찍는거니까 암요에너지 한번 해주시죠 암요에너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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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땡땡 대회가 있다면 1등 자신 있다 하는 대회가 있다면 펜싱 대회 유ynth 올림픽 나갔던 사람인데 대표였는데 왜 우리 팀 운동 못한다 그래? 영준? 러블리즈 데스티니? 아 러블리즈분들 그냥 한 번의 기회 좀 남았어요 잭슨! 아니야 아니야 형 제목 알아? 어? 제목 알아? 이겨! 일단 이겨! 유겨! 캔디젤리러브? 자 마지막이에요 아츄! 아츄야? 예! 정답! 하이! 그럼 와일드 앤 섹시를 할 수 있는 표정 같은 거 이 자체! 음악에 맞춰서 한 번 해주세요 한 번 더 하고 싶다고요? 한 번 더? 기회 한 번 더? 기회 필요 없어요 저희 이미 저희는 마음이 열려있어요 기회 많이 드릴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기회 필요 없는데? 액션! 오! 총 쌌어요! 오! 빵야! 막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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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씨! 팬분들 보고싶어 안 보고싶어 안 보고싶어 보고싶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봐봐! 진짜요? 원래대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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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추럴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 그러면은 잭슨씨 내추럴한 표정 한 번 가볼까요? 지금 이 자체 아 여기 자체 없구나 아 여기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이렇게 지금 그 좋은 시간 보낸 것처럼 다른 가수분들 다른 분들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고정해서 MC DJ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잭슨 굉장히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네 기분 좋은데 문 꼭 닫아야죠 기분 좋습니다 끝! 닫았네 닫았네 아쉽다 OO 필사적이면 표정을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잭슨씨 기쁜 표정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문 열어서 액션 3종 세트래요 애교 3종 세트 아 그러면은 3종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영재씨 가고 잭슨씨 가고 마크씨 가고 좋아요 어 완영 너무 좋아 이렇게 3종 세트로 갈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 자 잭슨씨 했어 했어요 막 끝났어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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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 한 번만 자 박수 쳐줄게요 아니 왜 자꾸 나 아니 방금 안 부를라고요? 아니 너무 높아서 나 안 돼 아니 그때 했잖아 나 게임 불러도 돼 형 그때 했잖아 어 뭐야 언제 했어요? 그때 우리 리허설 때 장난으로 한 거잖아 그때 먼저 얘기 시작한 다음에 내가 장난으로 들이친 거잖아 그래? 그럼 해봐 책들이에게 맡겨봅시다 왜 불꽀어? 아니 왜 불꽀어? 불 끄고 줘 다시 이렇게 내리고 뭐 하냐 아니 왜 불 끄고 줘? 허이가 없다 진짜 불 왜 끄고 주냐 지는 사람 저거 아까 내가 찾던 거 있지? 아니 가위바위봉 가위바위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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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친구 가위바위봉 혹시 그 한국 같은 데는 대단한 아피아 아이고 지금 가위바위봉 잘 잡아봐 아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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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с이좋아 그 비가 다행히 엉엉 이 형 때문에 제일 재밌었어요 조각 아 저 얼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저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잭슨씨 너무 기쁘죠? 잭슨씨 지금 너무 기쁘죠? 아니 아니요 더 기쁜거 같은데요? 이건 많이 아니에요 잭슨씨 별로 안기뻐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쁜 지금 이 감정 왜 말을 못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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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잭슨씨가 너무 기뻐하는게 보였어요 기쁜데 다른 사람도 기쁜데 그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 나요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고싶으세요? 가위바위보 하고싶으세요? 그럼 잭슨씨 혼자 나가서 하는거 갑자기 하나도 안하고싶어요 세명 같이할게요 세명 같이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사실 잭슨씨가 저렇게 빠졌을때 제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던게 있었어요 저희가 원래 손수건 던지는 안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하시면 돼요 세명이요? 아니요 아니요 잭슨씨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누구랑 합니까? 그냥 혼자 던지고 혼자 받으시면 돼요 그 포인트에서 아시겠죠? 무반주로 가죠? 아 무반주요? 어차피 잭슨 파트니까 자기가 노래 불러도 괜찮습니다 와우 아 아 아 아 아 그래요? 너튜브에 있어 저 죄송한데 원래는 본인과 함께 두명을 더 같이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아니 제가 진짜 추우고싶은데 안무 까먹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노래에 섹시댄스를 추셔도 돼요 왜냐면 와일드 앤 섹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쉽지 않다 잭슨씨 어떻게 하고싶으세요? 같이 나갈 두명을 데리고 나가고싶으세요?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우겨서 혼자만 하고싶으세요? 두명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이비영재 권언으로 이미 뽑아놨어요 누구요? 아 자꾸 잭슨씨가 요기 뒤에 유겸씨 뒤에 와가지고 집중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잭슨씨 그리고 한명만 더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 예 같이 숙이고있는 뱀뱀 갈게요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뱀뱀 유겸 같이 끝났습니다 아 벌써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막이 형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아 그러면 JBC 잠깐 참으시고 전화기 어디에 숨겨두셨어요? 네 준비 되셨나요? 우리 잭슨씨 자 벨소리 준비 주세요 Excuse me sir You have a morning call five 하하하하 룸소비스야 룸소비스 아 인정 인정 아 인정 잭슨씨 딸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슨씨 준비됐어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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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좋죠 딸기랑 딸기 아 귀여워요 예능을 내가 하는 거 보고 아 유겸씨가 돌아왔습니다 아유 유겸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훨씬 편합니다 유겸씨 괜찮아요? 제 애를 왜 거기서 끝났지 무슨 알러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지랑 강아지랑 고양이랑 그러면 지금 다 있는데 선배님 그 잭슨님이 자기 얘기 갑자기 끝나가지고 좀 손해하세요 아니 방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이런 식이에요 유겸이가 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축하 축하는 또 해주고 넘어가야 되니까 축하해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잭슨이가 제가 사인을 받았는데 그냥 다음 컨어로 넘어가요? 아니야 아니야 잭슨 왜 그래 잘 삐져요 아 잘 삐져요? 그러니까 뭐 잭슨은 뭐 어려웠어요? 저는 없어요 야 야 야 어 있으면 그냥 조용해요 저는 그냥 아 안해요? 귤 안 오래? 귤 귤 어려워했잖아요 귤 여러분 이게 귤이라고 잠깐만요 귤 오케이 최악이다 2020년에 제가 잭슨 최악이라고 해서 잭슨 한번 가볼까요? 가면 와 잭슨 저 이런거 진짜 못해요 잭슨씨의 치맹씨 잭슨 형 잭슨 형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말하기가 무서워요 뭔가 잭슨 형 그럼 제가 최악이라고 편집해주세요 다시 리액션할게요 다시 리액션할게요 문? 문 열어줘 문 열어줘 포이선 앤 문 진짜 편집해주세요 제가 방금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한거 같아요 목살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세이 네? 도리 도리 도리요 도리요? 네 리모는 어디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편집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오 깜짝이야 제발 저는 정말 방금 준비되셨죠? 갓세븐의 노래에요 포이즌 어 잭슨 잘하는데 와 잭슨 한번 해보자 아 잭슨씨가 대단해 대단해 방금 잭슨 형이 한거였어요 으아아아아아악 아니 근데 이 잭슨 곧 몸살 날 것 같아요 아 저 한참을 잠 못 이루고 너도 날 생각은 다면 예 내 이름을 불러줄래 아니 마지막 딱 한개만 더 한가지만 제발 어 나쁘지 않게 생긴 것 같아 아 아 잘했네 어 칭찬 감옥에 다들 다 같이셨어요 아 뭐 아 ì